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보시다시피 해역 곳곳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해안가 일부는 강풍특보도 내려졌고요.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너울 유입이 예상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해안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질세라 부산도 파고 1미터를 넘기며 위력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 역시 거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좀 나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의관측소입니다. 오늘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해왕은 거칠겠습니다. 바람 초속 10미터, 파고는 1.4미터가 되겠습니다. 해상활동은 잠시 미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운대 해모 CCTV 보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달리 바다는 화가 잔뜩 났네요. 물결 1.3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은 초속 13미터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포항 해모 CCTV입니다. 하얀 거품이 보이는 것이 바다의 기세가 맹렬한데요. 역시 파고 1.5미터에 바람 초속 10미터 세기로 거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칠 가능성이 있으니 방파제 접근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 보시죠. 바다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조차가 더 커지고 유속은 빨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흥의 고조 시각은 오후 3시 55분경 약 650cm가 되겠고요. 저조 시각은 오후 10시 20분경 약 100cm로 예상됩니다. 조차는 550cm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마산에서 침수주의 정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정보 보겠습니다. 영흥도 서측은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조류의 세기는 1.8로트 내로 비슷합니다. 유양은 북북 동쪽으로 흐르는 밀물대와 남남 서쪽으로 흐르는 썰물로 반대가 되겠고 대조기가 진행 중인 만큼 최강유속이 평소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